포항 지진이 난 지 1년 반, 인재로 밝혀진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지열발전을 연구했던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고, 시행업체는 적반하장격으로 연구 교수를 오히려 재소했습니다. 지방도시 포항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열발전 실증 연구사업을 주관한 넥스지호, 규모 5.4의 지진을 촉발해 포항 시민들에게 끝나지 않은 고통과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재산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는 없습니다. 지난해 4월, 사이언스지에 유발 지진 가능성을 제기한 교수를 자신들의 연구 자료를 도용했다며 오히려 연구윤리 위반으로 대학에 재소했습니다. 결국 김광희 교수는 대학 측으로부터 경고, 이진환 교수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넥스지호의 태도는 지금껏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오만함에서 비롯됐다며, 두 교수의 증언을 지켜본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문제입니다. 한국당은 특별법 우선 제정을, 민주당은 특별법을 다듬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며 한 달째 소모적인 입시름만 벌이고 있습니다.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포항시장은 국회와 정부의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오로지 피해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빨리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피해 국민들이 목말라하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가시적으로 해나가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손해배상을 염두에 둔 특별법 제정에 올인해 진상규명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 항의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종의 민심의 지진인데 포항 지진을 정쟁 대상으로 계속 삼는다면 진앙지는 여야 정부 어디로든 향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